충남 서해안을 끼고 있는 6개 시군이 화낭의 건 행정교비회를 창립하고 상생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읍니다. 16일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시, 보령시, 당진시, 서천군, 홍성군, 태안군 등 6개 시군은 이날 보령시청에서 각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화낭의 건 행정교비회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. 이날 총회에서 각 시장군수는 문화관광, 해안수산, 항만사업 등 핵심 분야별 상생연력,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, 지역화업과 공동발전,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 등 교류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. 6개 시군은 앞으로 각 분야별 담당과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화낭의 건 공동발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생활권의 연계발전과 주민 삶의 지혜 향상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